김해시민 헌장 우리는 찬란한 가야왕도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아 시민화합과 조화를 바탕으로 후세의 길이 빛날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간다. 우리는 빛나는 가야역사와 문화를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킨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든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간의 화합과 봉사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열정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미래를 개척한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원입니다. baş번호 한글자막 by 한효정